자, 안녕하세요. 2탄입니다. 보시면은 경찰 2020년 17번 지문, 2019년 2번 지문, 사관 2017년 36번 지문 이렇게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보시면은, 이제 봐보세요. 저기 잠깐 볼까? 선생님이 하고 있는 사관, 경찰, 기출 단어비, 출제 예상 단어에서 뽑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만.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 뽑아온 거야. 자, PD님 보여주셨어요? 아, 로우입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자, 이제 가볼게. 철자가 두 개 있는 부분을 끊어줄게. 이렇게 끊어주고, 끊어주고, 끊어주고. 자, 프레이즈라는 영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죠? 하나, 둘, 셋, 칭찬하다. 자, 이 정도는 안다는 전제하의 사관, 경시 단어를 하는 거야. 칭찬하다. 근데, 어프레이즈라고 하는 거는 평가하다예요. 어, PD님 하나 볼게요. 칭찬하는 것도 좋은 평가죠. 아, 쟤 좋아. 쟤 잘할 거야. 쟤 분명히 사관, 경시 반드시 합격할 거야. 쟤 경찰대 합격할 거야. 라고 내가 계속 칭찬을 했어. 그러면 걔가 합격할 거라고 내가 쟤를 뭐가 돼? 평가, 좋게 평가하는 거야. 평가하다. 아프레이즈. 근데 이 단어가 수능에서 평가하다는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 이제 보시니까는, 잘 보세요. 쟤는 가치가 있어. 이벨리에이트. 어, 평가하다. 됐죠? 어, 쟤는 되게 프레셔스해. 귀중해. 어프레쉬에이트. 이거 뭐로만 외우면? 이거 감사하다라고만 외우면은 골로 갑니다. 이거 뭐야, 실이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감지하다, 이해하다, 인정하다, 평가하다. 감감감 2인평으로 외우셔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뭐야? 프레셔스하다. 쟤는 통해 프레셔스해, 귀중한. 아, 쟤는 별로 가치가 있어. 다 칭찬하는 말들이죠. 맞죠, PD님? 그치? 음,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을 것 같아? 평가하다. 그쵸? 쟤는 최고야. estimate, 평가하다. 아, 쟤는 베스트야. 쟤는 프레셔스해. 쟤는 프레셔스해. 쟤는 value. 쟤는 가치가 있어. 다 평가하다야. 다 좋게 평가하는 거야. estimate, appreciate, evaluate, 그 다음 appraise. 다 칭찬하다. 확인해 보세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옆으로 갑니다. assert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말이야 말. 그래서 한마디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언하다. 단언하다, 다른 말로 주장하다. 목사님, 학생. 보세요. 썰 푼다는 얘기 들어봅니까? PD님? 쟤 그냥 썰이 그냥 김구라이 썰죠. 썰 엄청 잘 풀어. 썰, 콩글리치 썰, 썰 풀어. 언변이 좋아.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가 종교인들이 뭐 합니까? 썰 풀죠. 썰 풀죠. 근데 나쁜 종교인들 생각해. 나쁜 종교인. 알겠습니까? 나쁜 종교인들이 썰 풀어. 썰 먼. 설교하다. 나쁜 종교인들이 썰 풀어. 설교하다. 뭐 달라고. money. 돈 달라고. money. 콩글리치야. 나쁜 종교인이라고 해서 좋은 종교인은 안 하십니다. 나쁜 종교인들이 썰 풀어. money. 돈 달라고. 썰 먼. 설교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나쁜 종교인이야. 나쁜 종교인. 대부분의 종교인은 좋으세요. 나쁜 종교인들이 막 썰 풀 때 돈 달라고 썰 풀잖아. 알죠? 확인해 보시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옆으로 갑니다. 자, 이 단어 보시면 a piece라는 단어죠. 얘가 무슨 뜻이냐면 달래다 이런 뜻이에요. 달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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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아이를 달래는 거야. 으응응. 그러니까 진정시키다.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잘 봐. 쟤를 달래는 거야. 만족시키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 단어가 왜 만들어졌냐면. 자, 보세요. 이건 두 개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는 뭐냐면. 발음을 해봐. a piece. piece죠. 평양. 평화. 평양이래. 평화. 평화. 우리가 북한. 평양을 달래잖아요. 왜? 평화를 위해서. peace가 평화. 평화를 위해서 달래는 거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달래다라는 영어 단어죠.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평화. 우리 태평양을 뭐라고 그러죠? Pacific. 그래서 Pacific. 얘도 달래다야. 평화. 이것만 빠진 거잖아. Pacific이 태평양이니까. 달래다. 자, 아예 안 끝났어. 근데 이 단어에 또 어떤 어원을 받냐면. 이 단어가. 잘 보세요. 원래는 제발이라는 영어 단어 아세요. PD님. please. 얘가 제발이죠. 제발. PD님 알고 있죠? 제발. 근데 이 단어가 또 하나의 뜻은 뭐죠? 따라해봐.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please. 됐습니까? 그러면 어?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한대. 어? 만족시키다. 같은 배경의 단어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또 달래다라는 영어 단어가 기쁘게 하는 거 달래다. 말을 쭉 바꿔요. 그래서 플라케이트가 달래다. 철자를 잘 봐. 똑같지? 사운드 변형부 저한테 배운 친구들 똑같지. 알죠? 바뀔 수 있죠? SD, C, X, D.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달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 a piece. 달래다. 그 다음에 pacifying 뜻이 뭐야? 달래다. 그 다음에 플라케이트 뭐가 돼? 달래다. 이렇게 세 개. 되셨습니까? 됐지?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자, 가보자. 자, 갑니다. 다시 한 번. praise가 칭찬하다. 어우, 쟤 너무 잘해. 쟤는 아마 경찰 때 갈 거야. praise 뭐가 돼? 시작. 평가하다. 좋게, 기쁘게, 좋게, 칭찬을 계속하는 건 좋게 평가하는 거야. 쟤는 가치가 있어. evaluate 뜻이 뭐야? 평가하다. 쟤는 되게 precious해. 소중한 애야. 귀중한 애야. appreciate, 평가하다. 높게 평가하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그렇죠. 시작. 넌 베스트야. estimate 뭐가 돼? 평가하다. 됐나요? 옆으로 갑니다. assert. surgeon. surp. surp는 거야. 단언하다. 그렇죠? 주장하다. 그렇죠? 나쁜 종교인들이 surfer. 돈 달라고. sermon, money. 돈 달라고. sermon, 설교하다. 나쁜 종교인들. 옆으로 갑니다. a peace. peace가 평화죠.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뭐? a peace 하면 달래다. 그럼 달래다라는 영어 단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peace에서 나온 단어? pacify. 이 뜻이 뭐가 되시죠? 달래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또 please를 받는다. please에서 L자만 빠진 거잖아. 생략사운드. ghrl. please, 제발. 그럼 제발이라는 뜻과 기쁘게 하다의 뜻이에요.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그러니까 뭐야? placate라는 영어 단어가 달래다. a peace 하면 달래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달래다라는 영어 단어 뭐가 있어? 시작. a peace. 달래다. 그 다음 please, placate, 달래다. peace에서 나온 단어. 시작. pacify. 이 뜻이 뭐야? 달래다. 확인해 보시고요. 되셨습니까? 됐어? 자, PD님과 만드는 좋은 TCC. 아, PD님이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마무리가 좀 약하다. 자, 다시 한 번 반복 들어갑니다. 자, 마무리가 약하다 그랬으니까 지금 단어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자, praise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칭찬하다. 이 정도 난다는 전제에 가는 거야. praise가 뭐라고 그러냐? 칭찬하다. 칭찬하다. 어떤 단어 들어가서 raise가 올리다잖아. 자, PD님. 자, 보세요. 자, PD님이 아쉽다 그랬어. 아, 역시 PD님 대화. 좋아. 함께 만드는 좋은 TCC입니다. 봐봐. 사람을 띄운다 생각해. 오우우. 야, 너 정말 대단해. 오우우우. 이렇게 사람을 올리는 거야. 사람을 띄운다, 올린다. 사람을 뭐 한다? 진짜 praise 뭐 한다? 칭찬하다. 좋죠, PD님. 어? 자, people이라고 생각합니다. people 알겠죠? 사람들을 올리는 거 뭐야? 칭찬하다. PD님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praise가 영어로 뭐가 돼? 하나, 둘, 셋. 평가하다. 칭찬. 쟤는 경찰이 갈 거야. 계속 칭찬해. 내 쟤를 뭐야? 평가하다. 그럼 이제 평가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수능 영당으로는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는 뭐야? value 넌 가치가 있어. evaluate 평가하다. 넌 너무 precious해. appreciate 뭐가 되시자? 평가하다. 넌 best이야. 다 좋게 뭐가 되시자? estimate 뭐가 되시자? 평가하다. 이게 다 평가하다. 옆으로 갑니다. assert. 썰 푼다 이거야. 김구라의 썰죠. 썰 푼다 이거야. 그래서 assert. 하나니까 다 너나다. 이렇게 콩글리시로 외웠어. 그 다음에 assert. 나쁜 종교인들 assert. money. 돈 달라고 assert. money. 뜻이 뭐가 돼? 시작. 설교하다. PD님 괜찮습니까? 좋아요.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복잡하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봐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보세요. a piece. 뜻이 뭐가 돼? 얘가 뭐가 돼? 시작. 달래다. 평화를 위해 달래는 건데 평화라는 영어 단어 peace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시작. pacify. 얘도 달래다. 그 다음에 please에서 l자 빠지는 거라고 그랬죠. please가 제발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근데 placate 하면 달래다. 그래서 please에서 placate 달래다. 그 다음 peace에서 pacify 달래다. 그 다음 a piece 얘가 영어로 달래다. 괜찮습니까? PD님 평리? 좋습니다. PD님과 만드는 좋은 PCC. ssdb2m4m5m6 L5m6 슈로 That's what at parts He was. lord의 목요일을 dogrestつ공itals 하나는 왜냐하면 자夫은 달 att As Então토 DesculpaOS앨과 슈가능과 Dann 아нить 그렇죠? 좋은 ssdb3m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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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7m6m8m6m7m6m6m6m6m8m6m4m6m6m5m7m6m6m6m7m8m6m6m 6m6m8m8m6m6ms0m7m13m6m6m8m1m6m6m6m9m4m6m